올 한해 장애인 체육 활동을 돌아보는 2021 순천시 장애인 체육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.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. 순천시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20일 아모르 웨딩 컨벤션에서 올 한해 장애인 체육 활동을 돌아보는 2022 순천시 장애인 체육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노광규 순천시장, 순천시 장애인 체육 선수들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 선수에게 공로패와 우수 선수장을 수여했습니다. 순천시 장애인 체육회는 2022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 2위에 오르고 2022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. 우리 지역인 순천시에서 했던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하게 돼서 더욱더 기쁨이 2배로 넘쳤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26년 동안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장애인들에게 전수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과 목표입니다. 순천시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스포츠를 더 알리고 장애인 체육인들의 운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 밝혀 내년에도 이어질 순천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. 북시TV 뉴스 황영재입니다.